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날프 왈도 에머슨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에머슨은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가 외양간을 나와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송아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에머슨의 힘으로는 아무리 밀고 당겨보아도 송아지는 꿈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머슨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 한 사람은 밀고 한 사람은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는 비록 작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다가와 자신의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송아지는 젖을 빨듯이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을 물린 채로 천천히 외양간으로 들어가자 송아지는 할아버지를 따라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던 에머슨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송아지를 유인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송아지는 잠시 자기 어미의 젖을 물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따라가기 마련이란다. 따뜻한 사랑의 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사랑은 그저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이 엄청난 힘을 어디에 쓰고 싶습니까? 사랑은 인간 생활의 최후의 진리이며 최후의 본질이다.